안녕하세요 엠스톤 경기나무입니다 지금 비상벨 보이스 비상벨 에다가 하나테크인 XND6020R 카메라에 양방향 오디오를 연결해 있습니다 양방향 연결을 하고 비상벨이라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mvr 쪽에 어떤 상황인지 사람 살려주세요 이런 알림을 할 수 있구요 자 비상벨 누르면 지금 비상벨 자체에서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비상벨 자체 소리는 스피커를 이렇게 올려주면 비상벨 쪽에서도 이런 소리가 같이 나는데 이 소리가 그대로 카메라 쪽에도 가는거죠 위상황하고 그리고 얘는 팝업을 종료하고 자 무슨 일이세요? 마이크를 켜시고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잠깐 얘를 끄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떤 상황이죠? 이런식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